네, 말씀하신 대로 티플렉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현재 니켈 가격 급등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본강 부문 시장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스테인리스 강성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따라서 니켈 가격 급등으로 시장에 주목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니켈 가격 상승은 최근에 잠깐 받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조정에 따른 쇼커버링 포지션의 영향이라고도 보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구조적인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기계라든지 선박, 플랜트 등의 전방 산업에 필요한 소재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벤트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티플렉스는 원전 밸브용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에 스테인리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흐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51.7%, 단기 순이익은 182.2%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가와 대비를 했을 때 실적 상승부는 아직 모두 반영이 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더 길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최근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주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지금 26%까지 굉장히 급등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케 선물 가격 그리고 실적 확대 이런 것만 요인으로 봐서 급등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대선 이후에 전방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성장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고요. 디플렉스는 초기 투자라든지 포스코의 가공협력 기업 지정 등으로 실적 개선 요인들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대선에 짧은 이벤트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어떤 컨센서스들을 확인을 하면서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도 조금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오랜 업력으로 인해서 약 1500여 개 정도의 국내 매출처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영상을 보일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티플렉스를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받쳐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6%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시죠. 현재 많은 고점으로 보이시지만 지금의 컨센서스를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켈 가격의 선물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전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을 봤을 때는 계속 스테인리스 산업을 영위를 한다면 니켈이 꼭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밝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